어휴,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이 야밤의 숲속을 걸어가다니... 아, 나 누구한테 납치당하는 거 아니냐? 당장이라도 뭔가 튀어나올 거 같단 말이지! 아휴, 뭐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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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딜 도망가! 괴물, 괴물, 괴물! 괴물! 아니, 어딜 도망가냐고! 괴물이다! 괴물이다! 안 되지 못해? 누구세요? 아니, 다짜고짜 왜 도망가는 거야? 다짜고짜 왜 나타나셨어요! 아니, 그거야, 맛있어 보이니까! 맛있어 보이... 제가요? 응! 이럴 수가! 박년 25세! 나 여기서 잠들다! 무덤은 여기가 좋겠지? 저기진 않을게! 안녕히 계세요, 더 이상 가지 마세요! 아휴, 됐다! 자,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으아악!!! 가만히 잊지 못해? 아휴, 아니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맛없어요!!! 아니, 딱 봐도 맛이 실 것 같구먼! 무슨 소리야! 한 입만 먹고 갈게! 한 입... 한 입 먹으면 죽게 생겼구먼! 무슨 한 입만이에요! 아, 잠깐만, 잠깐만! 한 입 먹으면은 안 죽어요? 죽지 않겠지? 오히려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 자, 여기 이제 엉덩이 내밀고 있을 테니까! 자, 빨리 먹어요! 진짜 허락한거지? 안 아프게 부탁드립니다! 안 아프게! 왜이래? 어때? 뭘 어때요? 더럽게 못생겼는데 그럼 이만 가볼게 나니? 네? 왜? 나는 더 입고 싶어? 아니요 아니요? 네네네네네네! 가시죠! 제가 등에 타면 됩니까? 갑시다! 갑시다 미안하지마 나 너무 바빠가지고 잘있어! 다음에 또 찾아올게! 아 저기요! 저거 완전 도라이 아니야 저거 아 뭐야! 이 야밤에! 내가 뭔가 안나올거 같아 모르겠다! 이따 빨리 마을로 돌아가야지 휴 반쯤 죽을뻔했네 잠깐만 우리 마을이 왜이래? 어어 우리 마을이! 우리 마을이 왜이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늑대들이 마을을 습격했어 그래서요? 어린 주민 100명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와서 마을을 부셔버리겠대 어린 주민 100명을요? 아니 뭐 주민이 애 낳는 기계로 보이나 어떻게 어린 주민 100명을 준비해요 주민 공장에도 있지 않으면 힘들지 아니 잠깐만 늑대들이 마을을 습격했다는데 이거 거의 방화범 아니야? 아니 왜 온 마을이 이렇게 불에 타고 있는거야! 큰일이네 이거 아 어떡한다 이거 내가 없는 사이에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하더니 이거 이거 아잇 바쁘다 바빠 자네들을 마을의 닭꼭대기로 옮겨주겠니? 마을의 닭꼭대기로요? 이걸 다요? 그래요 뭐 어차피 내가 사는 마을인데 내가 다 치워야되는거? 내가 한번 다 치워버리지 이거 그냥 자 마을의 닭꼭대기는 저긴데 어휴 언제 올라갔냐 저걸 이거 못가요 저기요 못가요 못가요 내가 날개라도 달려있지 않으면 못간다구요 어? 뭐야 날개가 생겼잖아 날개가 생겨? 갑자기 왜 날개가 생겼지? 날개가 생겼다면 좋겠다니까 진짜 날개가 생겼네 마무리하면 좋은거죠 훗 자 그럼 날아가볼까 이야 날아진다 우와 우와 와 순식간에 탑꼭대기로 왔잖아 대박이다 이제 하나 옮겨 나머지 하나도 빠르게 옮겨봅시다 날아서도 너무 힘든데 간다 터펴 타 condu정 도착 도대체 이 상자들안에 뭐가 들어가 있길래 이 높은 탑까지 옮기는거지 얼마나 소중한게인지 내가 한번 열엘봐야기 동 guid 빈상자잖아 이것도 이것도 이것들 zero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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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빈상자가 아니네? 뱀파이어의 망토? 왕관? 이거 뭐야 이거? 나중에 뭔가 써먹을 때가 있겠지? 내가 챙겨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 빈상자잖아! 이 이놈의 주민들 괜히 날 부려먹었어 이거! 이 박스는 뭐냐? 똑똑 으아아아! 으아아아! 잘 잤다. 잠시만, 당신. 넌 뭐야? 아까 봤던 사람. 야! 아까 봤던 그 사람이잖아! 여기 어떻게 올라왔어? 날아가지고요. 아니! 이거 주거친 입이야 당장 나가! 이거 당신 집이에요? 내 집이지! 안녕히 계세요. 어? 지금 근데 나가면 안 될 텐데. 왜요? 아니 마음대로 해. 나가. 나가면 안 된다며? 왜 나가면 안 돼? 빨리 말해줘 봐. 아니 방금 뭐가 있네? 아 나가 나가 일단. 아니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나 여기 여기 들어갈 거야. 나 여기 들어갈 거야. 아니 거기 왜 들어간 네가! 왜! 나 나와. 밖에 뭐 있는데 그럼? 밖에 나가면 타 죽지. 밖에 나가면 왜 타 죽어요? 나 평범한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이 날개도 달려있어? 어라? 그러네! 잠깐만요. 내 등에 있는 거랑 당신 등에 있는 거랑 날개가 완전 판박인데? 같은 날개니까 그렇겠지. 왜 같은 날개가 돋아난 거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뱀파이어니까? 내가 뱀파이어라고 해요? 뻥치시네. 진짠데? 눈 색깔이 다르잖아요. 눈 색깔이. 아직 뱀파이어 되기 전인가 보지.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뭔데요? 어디 보자. 털은! 어떻게 눈이 그렇게 변했는데요? 아주 뱀파이어의 완벽형이 되었구만! 아니! 내가 뱀파이어라니! 이거 말도 안돼! 이거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얘는 뱀파이어들도 원생이랑 똑같네. 야! 니 얼굴이나 봐라. 니 얼굴이나. 너무 이쁜데? 오늘따라 피부도 완전 좋고. 아 나 못 봐주겠네 진짜. 아 이 더러운 집 구성 내가 나간다 그냥. 나간다. 나간다. 잠깐만. 왜 이렇게 뜨거워. 어!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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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 나와!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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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도대체. 잠자고 있는데 침대를 들면 어떻게 해요! 안 돼 내 침대야. 아니 그 침대 내 침대가 어디. 아니 침대 옷 다 갔다 버렸어요. 뭐야. 내 침대! 내 침대가 사라졌어. 아 갖다 놓으라고 해요! 내 거에요 내 거. 어 침대 절반 어디갔어. 침대가 절반이 사라졌잖아요. 니가 사라지게 한 거야. 아 이거 어떡해! 망했네 망했어 우린 어떻게 자니? 계속 오들오들 떨어야죠 뭐 내 침대 불어내! 니가 부숬잖아! 니가 들어갔잖아! 내가 들어갔긴 했지 그럼 저 여기서 그냥 잘게요 굿나잇! 아휴 진짜 내 발자야 아뇨esta See you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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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봐요 아줌마 누가 아줌마야? 아줌마 밖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거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 그런데 밖에 이상한 소리가照ら셨어요 일단 내려가 볼까요? 우리 마을의 비상사태다! 창 뭔가 이상해요 마을의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다고요 왜 그러지?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일단은 마을을 한 바퀴 돌아봅시다 주민 주민 지금 왜 그래요 살려주세요 왜왜왜 늑대인간들이 나타났어요 늑대인간이요? 늑대인간이래요 늑대인간? 맛있겠다 늑대인간을 먹어요? 아니 늑대인간 피는 달아서 맛있어 이상한 소리나고 있어요 이상한 거습지 않네 아무튼 당신들도 빨리 도망가세요 되게 잘 도망가네 아우 뭐야 저거 그놈들 내가 또 찾아왔자 나도 왔다 아니 이 녀석들이 우리 마을에 습협했던 늑대들이구나 당연하지 맞지 맞지 어쩐지 연마을 그 집 깽깽이들이 늑대를 끌고 왔구만 그런가 보네 애들아 쳐라 아우 좋냐 맘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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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쟤네 우리 한쪽으로 오는데요 공격하나 아우 아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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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뭐 안가 뭐 안가 또 찾아가 우리 날아가면 되잖아요 날아가면 되잖아 우리 날개 있었지 아우 까먹고 있었네 아우 어떡할 거예요 아우 어떡해 어떡해 아우 알아서 어떡해 해봐 쟤네 지금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 마을에 있는 주민들 다 잡아먹을 거라고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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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들 다 뜯어먹어라 얘 네 대장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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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버려 그냥 애들아 열심히 공격해라 우왕 우왕 아니 그거보다 쟤네 봤어요? 방금 사람의 늑대로 변했잖아요 또 땡은 일이니까 그렇겠지 아니 그건 그렇지만 우리는 변신 같은 거 못합니까? 어? 할 수 있지? 우와 뭐야 이거 뱀파이어 팬텀이 됐잖아 어때 멋있지 아니 그렇게 멋있는 거 같진 않은데요 너도 이거대로 반대 멋있다고 해야지 아우 나도 이걸로 변신을 해야 아우 망했네 망했네 암튼 저도 한 번 변신을 알아해볼게요 오잇 으아 아우 우와 어 나도 나도 변신했다 자 그럼 요스비에게 복수를 하러 갑시다 좋아! 뱀파이어드 늑대 인간이다! 가자! 너야, 이 모기 들을... 물고기가 하늘에 날아요, 대장! 딱히 위약감은 없구만. 위약감이 없어? 저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지 말입니다, 대장! 하다야, 혈액토 사물! 간다, 하트빙! 대장, 간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먹는 거 아닙니까? 다다다다다! 아악! 다다다다다다! 대장, 맛없지 말입니다! 가자! 자! 박쥐맨! 다다다다다다... 안 되겠군. 쟤네 공격은 볼품 없어. 볼품이 없어? 너네가 지금 아직 나의 무서움을 제대로 못 봤나본데? 보여줘야겠구만. 내가 사실 이 모습도 준비해진 나는 뱀파이어드 왕이다! 보여주지. 박쥐로 변신! 그리고... 야, 박쥐로 작아졌는데? 어떤 박쥐인지 헷갈리지롱! 꽤 고급 기술을 쓰는구만. 헷갈리지롱! 야, 그러면 자자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악! 안 돼, 대통령들! 대장! 저희의 동료들이! 그 자랑하던 부하와 늑대들도 다 죽어버렸군! 별거 아니구만! 응, 걔네는 잔바리들을 불과했다. 잔바리? 하! 맛있어 보이는구만. 와, 뭐지? 맛있어 뭐야, 이놈들이! 맛있어, 맛있어. 됐어.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변신한다. 변신! 아니, 변신이 또 있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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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그게 또 좋은 것 같단다, 대장. 오, 오지마! 헉? 탈 알레르기 있단 말이야! 쟤가 더 맛있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오지 마라! 야! 어떻게 좀 해봐! 아휴... 됐다, 날지도 못합니다! 아우! 하아! 오지마! 야, 오면 어떡해! 쟤는 오잖아! 아우! 망했네! 맛있어! 아니, 네가 좀 해봐! 망해하며! 야, 됐어, 됐어! 안돼! 도망가! 허잇! 허잇! 도망가! 쟤네는 스킬을 못쓰나 본데? 받아! 야... 우리도 스킬을 써볼까? 저거 보여줄 때가 됐습니까? 나의 힘을 보여주도록 하지. 아니... 이야! 오, 땅이 흔들린다! 지진! 이야! 오, 땅이 흔들린다! 지진! 아니, 뭐야! 뒤로 미전하기밖에 안했잖아! 별, 타각이 없는데? 왜? 나의 다른 스킬을 보여주도록 하지. 아니, 우리 늑대 인간이 스킬이 있어? 어? 이야! 어이, 뭐야 이거? 번개! 이야! 어이, 뭐야 이거? 번개! 어! 어! 스킬 대정입니다! 웨잇! 웨잇! 아무것도 없잖아. 별거 없는데? 별거 없네. 아, 짜란! 어? 뭐야, 목이 흐 recompiled. 뭐야, 목이 흐르르... 흠.. 지진! 우아아아! 지진. 우아아악!! 아, 빨리 변신해야겠다! 우아... 팬텀으로 변신! 잘한다! 짝 때면 안 맞지, 롱. 진짜 화이팅이다! 딱이면 지진이 통하지 않는데. 아하하하! 나 이제 날아서 공격할 거야! 보여줘, 보여줘! 대장 그 우르르 쾅쾅을 써버리지 말입니다 하늘에 써버립니다 전기파리채 마냥 한번 잡아볼까? 잡아봐요 피야 돼 오늘 저녁은 가을이고 있다 안 맞았쥬? 완전 허접이잖아 그니까 말이야 우리 대장을 약보지마라 다음은 너가 보여주도록 하라 아 쟤 빨간색 우리 따까리 어? 뭐가 날아오잖아 어? 아? 아? 뭐가 날아오는거야? 막내 팔지나! 으아아아 어어 뭐야 뭐야 어? 집이 절반이 날아갔잖아 왜이렇게 쎈거야 안 되겠다 이제 날아서 한 대도 안 만든다 나 한 날 초필쌀기를 보여주도록 하지 이 주변을 다 날릴만한 초필쌀기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땅이 흘들이잖아 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마을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렸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 힘이었더냐? 역시 대정입니다 엄마! 니가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나한테도 생각이 있지. 이 녀석! 허락 짐벼기! 잘한다! 악취 날리기! 아니 안죽잖아! 이런... 너의 머리를 날려주지 머리를 어떻게 날리게? 날릴 수 있음 날려봐라 날려봐라! 감당! 도망가기! 어! 봤지! 내가 피해버렸다고! 이 녀석! 자세히! 빠세! 빠세! 그냥 죽여버려야겠는걸! 못 죽일걸! 대장! 너 뭐하고 있어? 너도 공격해! 저 바보 조수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다다라! 다다다다다다! 다이사! 대장! 너무 약오르지 말리다! 다다라 심장붙기! 저거 하나 못 죽이는건가? 대장! 절 아직 부족한가 봅니다 대장! 넌 죽어야지! 대장! 이거 어떡합니까 대장구! 대장! 나한테 반하게 하기! 굉장히 거슬리는구만! 으아아아악! 안돼! 안 죽었네? 이제 끝을 내볼까? 뚝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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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대장! 나이스! 대장! 대장! 저게 죽음을 알리지 말려구요! 으아아악! 절대! 절대!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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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만 안 할게요! 대장! 죽었다는데? 죽었다는데? 저기 모두 알아버렸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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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강아지가 되겠다는데? 아! 아니! 그냥! 대장 죽었다고 바로 이렇게 배신해버리는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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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키워! 나 털 알레르기 있다니까? 아! 앨바 아니지! 니가 키워! 아! 나 쟤 밥값이 감당이 안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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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 이렇게 나는 뱀파이어 왕이 되었다!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말씀! 이렇게! 오늘도! 뱀파이어 왕이 되어버린 루빈은! 주민마을 안전하게 지켰다고 한다! 그래서 그 뒤로는 루빈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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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보실래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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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